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.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 찰스 라버트 다윈은 이렇게 말한다.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. 그것이 바로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이다. 빌 게이츠 빌 게이츠도 같은 말을 한다.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니다.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이다. 이것이 나의 비결이다. 하루하루 변화에 대해 애써 눈을 감고 모르는 채 하는 사람과 순간순간 변화에 깨어있으면서 당당히 맞서는 사람과의 차이는 각도계의 농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. 조지 버나드 쇼 조지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명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. 사람의 그릇은 이처럼 구덩이에 빠진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.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결국 죽고 만다. 인간도 완전히 이와 같다. 늘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마이너스 니체 마이너스 마이너스 니체 마이너스